종교를 통합하자는 거냐? 종교가 원래 하나의 진리라는 걸 얘기하자는 거고요.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딱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영적 갑질을 좀 멈춰라. 지금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절대 여러분보다 신자들보다 평신도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성현들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갑질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가 스스로 영적인 주체가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영적 갑질의 피해자로 지금 사실 가해자도 안 좋은 거고 피해자도 안 좋은 거고 이 상황을 끝내려면 누구나 다 자명한 진리를 그냥 편하게 쓰고 누리는 사회로 가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 강의들은 그냥 온 인류의 상식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되는 날 인류는 점프하고 고등 챔피언치가 아니게 되고 더 이상 인류가 되는 거예요. 왜? 신성을 구현하는 존재이니까 인류인 거예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을 품었기 때문에 신성을 이해하고 구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보살이 된다. 열애의 자녀가 된다. 하는 승격이 한 번 이루어질 거다. 그거 지금 서양에서도 뭔 감을 잡아서 뉴에이지가 온다.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 동양은 개벽이다. 개천벽지라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동양도 똑같아요. 개천벽지. 천지가 새로 열리는 게 개벽이에요. 둘 다 열 개 짜거든요. 열 개 열 벽. 연다는 뜻이에요. 둘 다. 열 개 열 벽. 근데 왜 두 번 썼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정신문명이 열리고 물질문명이 열린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번 천지개벽 될 때다. 근데 천지가 자연천지개벽 되는 게 아니고 자연천지개벽 때문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구가 한 번 뒤집어지면 다 죽죠. 그게 아니라 인류문명이 개벽되는데 인류문명 안에 천지가 뭡니까? 하늘에 해당되는 게 무형의 정신문명. 땅에 해당되는 게 유형의 물질문명. 두 개가 이번에 완전 개벽된다. 그래서 인문개벽이에요. 인문개벽. 사람의 문화가 개벽되는데 개가 하늘이고 벽이 땅이니까 인류문명 중에 정신문명, 물질문명이 이번에 한 번 뒤집어진다. 근데 물질문명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죠. 인류화식 이렇게까지 발전한 적이 있나 하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 속도가 구석기를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구석기 시대로 지냈어요. 지금은요. 하루가 달라요. 인류 진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물질문명 차원에서. 정신문명은 어떠냐. 고대해 놓은 경전도 이해를 못해요. 간단하게 100년 전에 써놓은 경전도 이해를 못해요. 정신문명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정신문명은요. 잠깐 방심하면 퇴화해요. 왜? 정신문명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갈고 닦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요. 그 기능 보유자들이 사라지면 끝나요. 그 악보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전이란 악본 남아있는데 아무도 연주를 못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 무형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그 말이랑 딱 합쳐져서 이해가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자칫하면.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체험에 빠져가지고 해석을 해버려도 엉망이 되고 체험이 아예 없고 글로만 읽어도 개념으로만 접근해도 엉망이 되고 그러면 그 홍리각당에서 어떻게 살자는 거냐. 아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자명. 자명하면 하고 양심해. 찜찜하면 하지 말자. 이게 다예요. 그렇죠? 말이 복잡하지 거 아닙니까?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존만 해볼까요? 몰라 존만. 몰라 하고 참나 만나서 존재에 만족하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고 자명. 양심에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인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성인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내 애고 기준은 아니에요. 내 애고 말고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게 뭔지 늘 연구해 보면서 양심에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맙시다. 몰라 하고 현전에 만족한 상태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듣다가 그렇죠? 현전에 만족하고 양심의 소리 듣다가 양심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맙시다. 몰라 괜찮아 자명 이래도 되고 몰라 더 줄이면 몰라 자명이죠. 몰라 하고 자명. 이런 시각 ded == shall we Butta 다른 시각 소리들 21 20 21 32 46